국회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립니다. 특히 수요일 하루에만 헌법재판소장, 외교부 장관, 기재부 장관 등 3건의 인사청문회가 몰려있습니다.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강경화, 김희수 후보자 검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회는 오늘 7일, 김동연 경기부총리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엽니다. 또 7일, 8일 이틀간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도 예정돼 있습니다. 야당은 강경화, 김희수 후보자만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자유한국당은 김희수 후보자가 통합진보단 해산에 반대한 점과 군 법무가 시절 5.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판결을 했다는 점을 들어 자진사태를 압박했습니다. 국민의당은 강 후보자에 대해 위장전임 논란에 거짓말까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강 후보자의 장여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만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. TV조선 주헌진입니다.